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력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유화 종목 되겠습니다. 대한유화 코드번호 00665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3일 오후 4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한유화 보시면 대한유화 코스피 화학에 지금 쏟기고 있구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 335억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22.11%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순규 외 12분께서 39.7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좋은 기업에는 꼭 국민연금공단이 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또 이것도 공기업 냄새가 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비즈니스 썸마리 한번 보실텐데요.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새롭게 한번 기업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신규 사업으로는 울산공장 PE, PP 설비 증설 그리고 SM 생산시설 신설, NCC 설비 증설 요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인 나프다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기체 유분 및 이들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 수지 플라스틱 그리고 합성 섬유 원료 합성 고무 각종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관 산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구요. 보시면은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업 부분별 요약 재무 현황, 석유화학 부분이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구요. 깍스용 부분도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3분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석유화학에서 품목은 기초 유분 및 모노모, C2, C3, MC4 이렇게 외출이 44.5% 나오고 있고 폴리머, 필름, 파이프, 전선 각종 용기, 가전제품, 전력판매, 산업용 가스 해가지고 54.52%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거 좀 잘 보시면은 일단 화학 쪽이라서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즉 그러면은 석유화학 공업단지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일단 보시면은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합성 수지나 그리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이런 수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구요.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포장 용기로 쓰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환이와도 요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전세계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겠고요. 부채 총계 보시면은 부채가 굉장히 낮죠. 지금 부채를 계산해 보니까 한 14.94%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ROE 한번 보겠습니다. ROE 19년대에는 6.11%인데 지금 현재는 12%대의 성장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아까 보시면은 뭐 신설 공장을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매출 현황들 같은 것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요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최대 주주분께서 소유주식변동신고소를 날렸는데 일단 39.87%에서 39.87%에서 39.86%로 조금 줄었다. 조금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승규 대표이사님이 지금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털만큼 줄었네요. 신규 시설 투자 합성 고무 BR, SBR, MBR 등 합성 수지 원료 제조에 따라서 일단 신공장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뉴와에 대해서 좀 네이버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게 있나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정성 최근에는 또 2차전지 관련 사업도 한다고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2차전지 분리막룡이죠. 분리막룡 보시면은 분리막룡 PE 성장성 기대 분리막 플러스 전고 그리고 양극제 그리고 음극제 중간에 이제 분리막룡 분리막룡 폴리에틀렌 PE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2차전지 관련지로도 묶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뉴와 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아 이때 좀 샀어야 되는데 6만원일 때 아 6만원일 때 샀으면은 지금 얼마예요? 500%네요. 500% 그러면 500%면은 그럼 100만원이 얼마가 되는 거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붕망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잘 기업의 가치라든 것들을 잘 공부해서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린다고 한다면은 제 방송을 보고서 또 매수신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수익을 대하시면 좀 좋겠다. 이런 분들을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만원대 부분을 조금 매수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까지 안 내려온다고 한다면 21선을 만약에 지켜줄 겁니다. 21선은 33만원 부분입니다. 21선을 지켜주면서 수세선을 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대한뉴아였고요. 지금 현재 뭐 한 40만원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이슈가 나오는데 일단 45만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두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뭐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뭐 RSI 지표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에 반짝반짝 녹색으로 라이브로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지금 뭐 지수에 관련된 뭐 미국 지수 그리고 당대 이슈 그리고 뭐 시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요렇게 좀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 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포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적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투자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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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